이게 바로 우리 펭귄들의 어머 또 똥 쌌고 건강한 똥 권똥 안녕하세요 아코바필라렛 육상 펭귄학과 오차관입니다 손을 고르고 있는 우리 쿠 자 또 이번에도 우리 펭귄들이 잘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있었는지 관찰을 해야 되는데 또 물나고 쫄라고 어머머머머 어느 날 여기 들어오면 엉덩이 쪽 허리 쪽 장난 아니죠 새콤이 보이죠 왼쪽에 핑크색 하네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수커펭귄을 좋아합니다 제가 곧 바라보게 되면 자 우리 아쿠아플라렛 육상에 있는 우리 펭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총 6커펭이 있습니다 블루커플 레드커플 그린커플 스카이블루 앤 오렌지커플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색은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레이프인가? 그레이프인가? 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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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는거야 왜 오는거야 암퍼 편기 혼자랑 흐냐 음 블루커플 오졌으면 하나가 오일껏 보다 오! 하나?! 똥 쌌어 여러분 야아아아아아 부르니까 안오고 똥을 쌌고 밥먹어갔고 아내들이 쪼육금 배부르고 나른한표정을 짓고 있네요 네 봐봐요 눈을 한번 잘 보시면 살짝 반짝감기죠 우리가 졸릴 때 눈 깜빡아 깜빡아 하는 것처럼 지금 좀 전에 밥 먹고 졸린 거예요 뭘 봐 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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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바닥 다리 너네 좀 지금 잘 있었는지 내가 한번 또 아빠를 전개하는 거야? 자 우리 새콤이를 한번 찍어볼까요? 우리 예쁜 새콤이 잘 있었어? 카메라에다가 얘기 좀 해봐 잘 있었어? 새콤씨 안녕하세요 너네는 조용히 해 어머머머머머 어 얘기해 누가 뭐라고 아쿠아플라넷TV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펭귄을 만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머릿결이 되게 고운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 생머 아 아 아 뒤뚱뒤뚱 귀엽지만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뭐하는 거야 뭐가 웃긴데 너는 지금 내가 쫓은 게 웃긴 거야? 이게 바로 우리 펭귄들의 어머 또 똥 쌌고 건강한 똥 또 건똥 또 건똥 또 비키라고 잘했다고 또 내 남편 잘했다고 도닥여주는 거 봐봐 어머 그래 놓고 또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봐봐 어머 얼른 들어가서 그래 사랑 많이 나눠 지금 안쪽 보이지는 않지만 뜨거운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짠 볶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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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맞지도 않는데 막 맞는 척하는 우리 예쁜 물 여기 나가 수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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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이 먹는 먹이는요 바로 이겁니다 열밍어야 열밍 굉장히 신선한 특A끝만 선별해갖고 펭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그넥이 먹입니다 짠 나가서 펭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이제 네 오래 기다리셨죠? 아 반갑습니다 엄청 반갑게 맞을 해주시네요 반가워요 자 보세요 주목하셔서 안 씹어먹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씹어먹을까요?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안 씹죠? 자 저 위에 있죠 위에 있는 애를 제가 먹기를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대박이죠 요렇게요 요정도 이런 걸 어디서 보겠어요 여기 어디예요? 아쿠아플라넷 63일 거예요 으악 아쿠아플라넷 다행히 하쿠아플라넷 아몸 사이널 체크 감사합니다.